원액기의 기준이 새롭게 바뀐다. 현대 쿡센스 원액기 분당 47rpm의 저속해전 압착방식으로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자연의 맛과 영향 지그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꼭 짜주니까 값비싼 과일, 채소, 재료비 절감 효과 원액기의 생명은 스크류 항균, 탈취, 내구성이 탁월한 신소재 울템 스크류 이제 두 개의 날로 더욱 세밀하고 강력하게 찌꺼기 자동불리로 더욱 편리하게 하지만 세척은 간단히 물만 부어주면 되는 오토클린 시스템과 완전 분리가 가능하여 세척이 편리합니다. 3단 감속 현대신 모터 채용으로 소음과 진동까지 획기적으로 줄여 더 조용하고 더 부드럽게 본체, 착준막, 스크류, 커버의 안전구조 디지털 센서가 잘못된 폭풍결 없이 경고기능 과와바시 역회전 버튼으로 막힘없이 슬슬 주방가전의 자존심, 현대가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원액기의 기준이다. 현대 쿡센스 원액기 식욕이 없는 부모님을 위한 신선초 원액 매일매일 피곤한 남편을 위한 복분자 원액 피부를 생각하는 주부를 위한 석류 원액 채소, 과일을 싫어하는 아이를 위해 오렌지 원액 어떤 과일도, 어떤 채소도 분당 47회 전 저소갑차 회전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꼭 짜주니까 값비싼 재료비까지 아껴주는 놀라운 착준녀 찌꺼기는 버리지 마시고 첨가물 없는 건강 달기잼으로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아이들 좋아하는 100% 천연 아이스크림 샤베트 고소하고 담백한 부유와 따끈한 자연 두부까지 다양한 건강 놀이를 만들어드립니다 100% 원액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현대 쿡센스 원액기 원액은 딱 색깔부터 달라요 찐하고 걸쭉한 게 확실히 다르죠 이거 한번 마셔보면 이제 다른 것은 싱거워서 못 마시지 애들이 워낙 야채를 싫어해서 원액으로 짜서 먹여봤는데 신기하게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짜주니까 확실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찌나 알뜰하게 짜주는지 재료비가 확 줄었어요 주석이 아닙니다 생생한 원액이 활활활 현대 쿡센스 원액기입니다 자연의 살아있는 맛과 영양을 위해 천천히 짓이기고 으깨는 저속회전 압착 방식으로 더 진하게 더 알뜰하게 그렇지만 더 조용하고 부드럽게 일반 주소와 색깔 비교를 해보면 보이시나요? 이 확실한 원액의 차이 맛있고 부드러운 과일 원액은 기본 딱딱한 씨앗의 포도나 자르기 힘든 당근 원액 섬유질이 즐긴 신선채와 케일 등 채소 원액 삶은 콩도 물과 함께 넣어주며 담백하고 고소한 부유는 물론 따끈한 100% 자연식 두부도 가정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영양이 진하게 살아있는 원액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기세요 대한민국 주방가전의 자존심 현대 쿡센스 원액기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꽉꽉 짜줘서 진한 주스 원액을 만드실 수 있는 쿡센스 원액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홈쇼핑 월드에서 준비한 가격은요 원래 가격이 399불인데요 100불을 할인해드려서 299불 299불에 홈쇼핑 월드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전화는요 1855-818-0050번 1855-818-0050번입니다 쿡센스 원액기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생각하니까 원액기를 선택하게 됐어요 좋은 재료가 아깝지 않게 정성스럽게 맛과 영양을 지키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꽉꽉 짜주니까 알뜰하죠? 건강에 좋죠? 정말 만족합니다 대한민국 주방가전의 자존심 현대 쿡센스 원액기 김정은 우리 가족 꼭 추천합니다